음.. 또 무슨 얘기할까.. 다음 앨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돼요 기대 많이 해줬기 좋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무디를 봤을 때 깜짝 놀라는 포인트도 하나 있고 두 번은 확실히 깜짝 놀란다 이렇게 자신하고 싶게 한 번은 운다 한 번은 운다? 한 번은 운다, 던지겠습니다 제가 되게 큰 떡밥이 한 번은 운다 다음 앨범 하이틴이면 좋겠다고요? 저희 이제 티니저가 없어요 슬프고 잘 안 봤죠 또 이번에 이거 리펠키즈의 기존 8곡이 다 들어와서요 맞아요 그쵸 뭔가 반가울 거예요 반가울 거예요? 이 앨범, 저희 앨범으로도 다 들을 수 있겠지 무슨 역의도 되지? 가끔으로 나온 다음에 잠궈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도 해 뭐 우린 안 그렇겠지 뭐 안 그렇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저는 프로듀싱한 곡이 두 번 들어가는 거네? 오 그렇네 아 너무 좋네요 상당한 걸 좋구만 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너무 어렵지 됐어요 그러나 정말